지난해 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발사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은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낙하산 강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적진에 침투하는 고난도의 훈련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전환, 평화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풀릴 실타래가 아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의 대면이 예상됐던 올림픽 개막 당일. 그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펜스 부통령은 앉지 않고 거기서 쭉 악수를 하고 저한테도 와서 악수하고 올림픽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하고 그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김영남 상임위원장 앉아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사전에 남한의 중재로 양측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시종일관 북의 특사단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북측 특사단은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두 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예고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오늘 김여정과 김영남을 만난 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대북 압박 정책을 일관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